버려요. 나는 이거를 그렇게 쓰니까 모으는거죠. 아 이거 또 누가 벌써 뛰어갔네. 예? 누가 벌써 뛰어갔어 이거는. 아유 아까워라. 더 아시는 분이 있네. 거진 굴, 아니 남이 버린 쓰레기도 꼼꼼히 확인을 거듭하는 그녀였다. 포인트를 모으시는 거군요. 보여주세요. 오늘 뭐 모아진 거예요? 지금 오늘 수확은요? 좋아하시는 거 봐. 오 꽤 나온다. 100, 200, 600, 750. 오 750면 뭘까? 다 먹어도 먹고 패밀리 레스토랑도 가고 영화도 보고 책도 사고. 저걸로요? 그렇게 그녀의 하루는 오람차게 마무리되고. 다음날. 아침부터 포인트 정리에 한창인 미시즈 간장. 지난 며칠간의 수확물들이 칸칸이 박혀 완성된 포인트의 하모니. 오 뷰리풀. 오. 3년 동안 50만 원으로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가 5만 원이기 때문에 황금을 주거든요. 현찰을 받아갖고 그걸로 해외여행 갔다 했지. 오 진짜요? 그랬다. 결혼 전 그녀가 모은 포인트는 발리 여행으로 결실을 매겼다는 사실. 계속되는 그녀의 포인트 사랑. 여기 있는 거. 포인트를 모아서 타신 거예요? 포인트로 탄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좀 비싸잖아요 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 생활용품을 다. 이것도 있어요. 자랑할 것도 많았다. 세제. 오 꼭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만 17개요? 차마 믿지 못하는 제작진에게 증거 사진을 보여주는 그녀. 놀라웠다. 우와. 장난감 같은 것도 다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구매 안 했어요. 이거 다 얻은 거예요. 요거는. 이거 애기 컴퓨터인데. 애기 컴퓨터야. 이것도. 이건 얻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아빠가. 수분이라고 하는데요. 달라고 해서 주셨대요. 얻었어요. 이건 제가 재활용 센터 가서. 얻었어요? 얻으신 거고. 그래갖고 주사하고 바로 깔았죠. 이것도 얻은 거 또 있거든요. 얻은 것도 참 많았다. 이거 얻은 거예요? 얻었어요. 해당해서 저 선풍기도 얻은 거니까. 그리하여 결론은 이 모든 것이 얻은 것. 와. 우와 대단하세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것. 미시지 간장이 모은 돈의 액수. 모두가 기대하는 가운데. 아니 그렇게 알뜰하게 모으시면서 통장 잔고가 왜 이래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집을 1년 6개월 만에 들어왔고. 있는 돈 탈타 털어서 돈 넣었죠. 그랬다 통장 잔고는 초라하지만 새로 산 집의 비주얼은 샤방샤방. 와. 집을 샀어요. 1년 6개월 만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의 미시지 간장. 반찬은 무려 7가지. 예상을 뒤엎는 화려한 식단이다. 저건 뭐 하시는 건데요? 저기로 온다고 이렇게. 실적 반찬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건 아닌데. 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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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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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닥쳐올 사태는 꿈에도 모른 채. 2,000원의 만찬을 즐기는 이들 가족. 이윽고. 반찬에다가 덮는 거. 그거 어땠어? 모두들 기억하시는가? 네네네. 야 그거 버리면 어떡해. 또 싸지는데. 아유 그거 아파 뭐. 몇 번 더 풀어라. 아유 그거 아파 뭐. 야 뭐지. 전원주 씨는 그거를 쓰러서 빨아갖고 몇 번 더 풀어라. 아 진짜요? 몇 번 더 풀어라. 잠깐만. 아 그게 빨리가 되는 거예요? 네. 비닐 랩이요. 아유 뭐 쓰겠네 그러면. 어릴 땐 조심하자. 처음 만났는데 보통 커피숍에 가잖아요. 그렇죠. 커피숍에 가는 게 아니라 일식집을 가져요. 백화점 일식집. 아니. 비싼. 아니 그래 들어봐. 비싼 데잖아요. 선배가 소개시켜주는 거라서 두 번은 만나자. 한우를 사달래 한우를. 그래도 3인분에 6만 5천 원짜리. 우와. 뜯어먹을 생각이었어. 그때 자기도 그랬었고. 그렇지 그렇지. 아까운 투잡이 언젠가 차절이란 다짐으로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녀를 만난 남편. 그러나 연애 또한 평범하지만은 않았으니. 함께 길을 걷다가 남자친구 팔짱을 분연히 떨치고 냅다 뛰어가 버린 이유. 아. 포인트였다. 이야. 팔짱을 빼기는 쉽지 않으세요. 남편은 평홍스러웠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최대한 그 있잖아요. 어정쩡한 거리. 그리고. 난 이게 벗어나진 않았다는. 그 거리에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 착오. 여러분. 잠깐만.